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에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한국금융지주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앞방송에 이마트 제가 관심있다 했으니까 이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권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모양이 나온 종목들 중에 제가 만약에 닥터케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참고되시면 여러분 판단에 의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추세 좋은 종목 오늘 두 종목을 지금 말씀드릴건데 한 종목은 이마트 말씀드렸으니까 못보신 분들은 돌려보시면 되겠구요. 또 한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투자정권이라는 자회사도 가지고 있고 금융지주회사죠. 투자 부분을 하는 그런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정시가 화랑을 맞으면서 같이 동반산승 했죠. 자 닥터케이가 두 종목 오늘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을겁니다. 급등할 때 못따라갔던 종목들 자 조정받고 나면 여기 돌파된 고점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를 돌파됐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지받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지받았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렸는데 여기 인근 때문에 자 지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지지와 저항 자 그러면 7만 5천원 때 여기 인근에 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차로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여기 오늘은 아마 상승해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미국이 오늘 또 급반당이 나왔죠. 그래서 어 상당히 좀 테크니션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이긴 한데 그래도 어 이러한 종목들은 한번 저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래서 7만 5천원 때에서 시초가 인근에 1차 매수합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여기 여기 7만원 인근 자 이건 지워버립니다. 헷갈리니까요. 자 그리고 손절라인은 6만원 이탈하면 이거라인 이탈하면 손절해야 되겠죠. 자 정확하죠.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존에 닥터케이가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이런 부위에서 턴어라운드 할 때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제 방송을 아 올려놓은 이후 빠른 시간에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어 이렇게 아침 일찍도 방송을 드리고 하는 것이니까 다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저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참고로 되신다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 싶으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닥터케이라면 7만 5천원 네 밀려도 매수 어느 시초가에도 매수 그러나 8만 5천원대 쉽게 뚫고 가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자 눌려도 매수 자 그런 식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1차 2차 그리고 여기 손절라인이라 했습니다. 목표치는 자 9만원대 목표치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표치 자 그러면 또 친절하게 함 적어 볼까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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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목표가는 9만원대. 1차 매수는 여기. 2차 매수는 여기. 손절 라인은 여기입니다. 여기 깨면 손절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접근하시면 제가 아마 주식기초강의 그리고 오늘의 주식시향에서 방송을 많이 했을텐데요. 그래서 장이 아무리 폭락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날 제가 전략대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저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해 볼 수 있었으나 여러분들 급나가다가 급등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반등하다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반등폭이 물론 낙폭이 큰 코스닥이 더 반등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저는 직장인과 주식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더 잘 접근하시려면 이런 코스피 종목이 더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자 닥트K라면 한국금융지주 돌파된 고점 지지하는 60일 인근에서 지지 어저께 나왔고요. 비교적 우리나라 하락폭에 비하면 낙폭이 작다. 그리고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해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매도 기조가 있습니다만 기간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인이 태어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마트와 한국금융지주 외국계에서 오늘 합계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외국계 창구 분석법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잘 모르겠으면 주식기초강의에서 보시면 되고요. 외국계가 이렇게 플러스가 더 많으면 매도보다 플러스가 더 많으면 더 여러분들 신뢰를 가지면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조건들은 1차 매수, 2차 매수 분할 반드시 해야 되고 2, 3일 정도 일단 시장 상황과 연동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가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후에도 좀 변동사항이 있다 싶으시면 싶으면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할 거니까 여러분들 닥터케이의 핵심 종목들 잘 보시고 그리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내가 닥터케이의 팬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금융지주 이마트 종목 보셨다면 밑에다 댓글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는 더욱 성심성의껏 방송하도록 하죠. 질문이나 여타 듣고 싶은 방송 주제 있다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이시라면 반드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자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이바이